이거 젊은이, 아니 젊은 사람이 방학 목표가 토익점스 하나 올리는 건가? 아이고 참 전의 나이에 할 수 있는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창조적이고 본질적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야 더 신나고 가치 있고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더 창조적인 일들을 해야지 그 나이에 사랑도 더 절절하게 해보고 이별로 아파도 해봐 그리고 친구랑 여행 계획도 세워서 다녀오고 옆에서 마음 아파하는 친구랑 새벽같이 술도 같이 마실 수 있는 게 어디 토익 따위에 비할 일이겠냐고 우정도 지금 뜨겁게 다져놔야 내 나이가 되어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어 아 물론 미래를 위해서 공부도 해야지 근데 그냥 스펙을 위한 스펙인 토익 말고 진짜 자네가 좋아하는 자네의 꿈과 직결되는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자네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봐 알아 현실은 녹록지 않고 불가피한 것들이 있지 당연하지 세상은 자꾸 젊은이들을 일렬정대로 세워서 평가하려 하거든 대학, 취업, 성질 다 그렇지 뭐 그렇다고 방방까지 남녀가 똑같이 일렬정대로 서서 따라갈 텐가 조금만 시선을 돌리고 조금만 그지에서 벗어나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러면 토익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보일 것이야 토익 같은 걸 기술에 맡기고 아니 그 기술 말고 이 사람아 언제쯤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다 알고 있는 그런 가짜 기술 말고 자네를 진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기술 말이야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선생한테 맡겨야 인간의 역량을 이미 뛰어넘은 지 오래니 걱정하지 말고 맡겨보라고 그리고 토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고 자네의 꿈과 행복 그리고 추억을 위해 아주 소중하게 아주 귀하게 쌓여야 하는 게 바로 시간이 꼭 기억하게나 자네의 시간은 토익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잠을 더 지적합니까 저희는 5,008, 8,000, 10,000, 107,000, 11,000, 11,000, 11,000, 11,000, 12,000, 11,000, 13,000, 14,000, 14,000, 14,000, 14,000, 11,000,. 감사합니다.